네, 집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언급들이 있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금리가 좀 인하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예전에는 좀 외면을 했었던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좀 관심들을 갖고 있는데요 수익형 부동산들의 대표적인 상품들이 있는데 비주거 상품의 대표적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 그래도 좀 손쉽게 접근을 했었던 우리 오피스텔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피스텔을 처음 접하시려는 분들이라든지 사회 초년생들 같은 경우도 이 집 이슈를 통해서 오피스텔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 그리고 시장 동향들 이런 것들 짚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피스텔 투자 관련해서 이야기 함께 나누실 법무법인 신목의 김예림 대표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오늘도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예림 변호사입니다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우선 오늘 오피스텔 관련된 이야기 한번 해보기 전에 이 오피스텔이라는 게 뭔지에 대한 정의 한번 살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전반적인 정의에 대해서 변호사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은 흔하게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변에 많잖아요 오피스와 호텔의 혼합, 혼용된 언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거용과 업무용 둘 다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피스텔이라고 부르는데 용도도 오피스텔로 표기가 되죠 그리고 주 용도로는 업무 시설로 보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뭘로 쓰고 있느냐 주택으로 사용하느냐 아니면 사무실로 사용하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과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최근 이 오피스텔에 대해서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피스텔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했었던 게 전세 사기의 대표적인 상품이 빌라 시장만 있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빌라 시장하고 마찬가지로 오피스텔도 개발 사업을 통해서 또 신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빌라의 영향과 비슷하게 전세 사기에 좀 우려가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피스텔이 좀 힘듦을 겪고 왔었는데요 빌라하고는 좀 다르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금리의 영향도 크게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리의 가파른 인상 그리고 하반기에는 조금 내려갈 수 있다는 기대감들은 갖고는 있지만 여전히 금리를 고려를 했을 때 수익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지금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굉장히 외면받고 있는 그런 상품으로 전락을 했다 특히나 오피스텔도 기존에 월세를 받는 그런 오피스텔도 있었고 또 도심권에 토지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소위 말하는 하이엔드 상품 또 초고가의 오피스텔도 한강변 주변이라든지 강남 일대 또 곳곳에서 10억 수십억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초고가 초호화의 오피스텔도 시장에서 분양에 성공하고 좀 분양성을 가져왔었는데 금리 인상 이후 또 시장에서 큰 타격을 받다 보니 한강변 주변 인접한 지역들 또 청담동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도 PF 관련돼서 자금줄이 막히고 개발 사업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들을 가져왔다 그래서 오피스텔의 현재 시장의 평가를 해드린다면 전세 시장에 굉장히 축소된 전세 수요 그리고 개발 사업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하면서 공급자들도 힘든 상황 또 이런 공급 물량 안에서 금리가 인상되면서 수익성도 떨어진 상황이 오피스텔의 현 주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장점으로 하나 볼 수 있고 또 기회로 볼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가격들이 좀 예전 대비했을 때 좀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정 부분의 시점에 잘 매입을 하게 된다면 금리가 좀 인하를 했을 때 높은 수익률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또 하나의 큰 시장은 아니겠지만 작은 시장 안에서도 조금씩 이런 오피스텔을 매수하려고 하는 수요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고 투자에 대한 그 수요들도 최근에 뭐 여러 비주거 아파트 또 비주거 상품들 이런 곳들 그리고 소형주택 이런 부분에서 좀 훈풍이 볼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오피스텔 시장에서는 조금씩 연출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이 수익형 부동산에 비해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조금 이 점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변호사님이 봤을 때는 이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 이 오피스텔이 좀 다른 부분보다는 좀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이 오피스텔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용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 업무용으로도 또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용도를 좀 다양하게 쓸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근데 이제 실제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뭐 세금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주거로 사용하지 않고 사무실로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그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장점이 있어서 이제 세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주택에 대한 규제가 좀 강화됐을 때는 좀 그 메리트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이고 그리고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든가 뭐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뭐 숙박시설이나 그리고 뭐 입점할 수 있는 업체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용도가 제한이 되어 있는 반면에 이 오피스텔은 뭐 그 사무실 같은 것들로 그냥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뭐 원룸 같은 것들도 있지만 뭐 투룸 이상의 아파트와 비슷한 이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상품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수익형 뿐만 아니라 또 차익을 좀 노려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제 주거로 사용하시면 주택으로 인정을 받지만 이제 분양권 전매라든가 뭐 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뭐 주택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이 수익형 부동산 중에 그 대표적인 상품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일반적으로 그래도 다른 수익형보다는 주거로 활용들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수요자가 일반적인 그 사무나 업무를 중점으로 하시는 뭐 이런 쪽보다는 좀 다양한 수요를 가질 수 있고 분포도가 좀 넓게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좀 개발을 하셨던 공급자들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수요자를 좀 찾기 힘든 사무실이라든지 또는 상가 상업용 부동산 뭐 지식산업센터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오피스텔이 분양성이 좀 더 낫다라는 평가들을 했었죠 그래서 이런 이점들을 가지고 좀 많이 접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오피스텔을 투자를 할 때 어떤 점들을 좀 고려를 하고 주의를 해야 되면 좋겠냐라는 의견들을 뭐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을 좀 주의하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일단 오피스텔은 이게 실제 용도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금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일단 이제 오피스텔 투자를 잘 하시면 이제 투자 수익을 얼마나 내냐 뭐 수익형이 될 수도 있고 차익형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 관련해서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이제 세금을 얼마나 절세할 수 있느냐도 굉장히 투자를 하실 때 좀 고려사항인데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주거라든가 뭐 상가라든가 이제 그 뭐 다른 이제 수익형 부동산과 조금 세금이 다르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부동산 거래할 때는 취득세 그리고 양도세, 종부세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사용하든 아니든 그냥 4.6%로 통일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일반 이제 그 주택 수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주택을 1주택자가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취득세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주거로 사용을 한다라고 할 때는 추가 주택을 구매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 주택 수에 따라서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양도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실제 용도를 주택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면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주택에 포함이 돼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주택을 보유하신 숫자에 따라서 양도세가 또 중과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잘 고려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게 오피스텔이 오피스텔을 보유를 함으로써 이게 주택 수에 포함이 되면은 좀 이제 그 세금상의 불이익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주거로 사용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임대차를 주더라도 반드시 업무용으로 사용하도록 한다거나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요자에게 임대를 하셔야겠죠 근데 이제 그 장점은 이번에 1월 10일 대책에서 오피스텔 관련해서 소형 비아파트 세제 혜택이 부여되는 걸로 지금 시행령까지 입법 예고가 됐는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올해 내년에 지어지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60제곱미터 이하여야 되죠 전용이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6억 이하 지방은 3억 이하까지 소형 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하실 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중과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 시장이 아무래도 활성화가 될 수 있겠다라는 점이 예측이 되고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일정 부분도 발코니 설치가 가능하게끔 1월 10일 대책에 나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오피스텔을 포함해서 비아파트 소형 주택에 대해서 어떤 혜택들을 좀 부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하셔서 투자 수익을 내는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오피스텔 투자할 때 정말 고려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안인 것 같아요 오피스텔이 물론 아파트의 대체 상품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파트에 거주하기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이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이 오피스텔에 거주를 하면서 본인의 생애 처음으로 내 집 마련을 한다든지 또 주거를 이동을 하는 주거 상향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매입을 하실 때 고민해야 되는 점들이 당연히 많겠고 투자해야 되는데 고려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피스텔이라는 것 자체가 이 아파트의 대체 상품이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하고 오피스텔하고 가격이 너무 차이가 좀 많이 나지 않는다 라고 본다면 굳이 오피스텔을 선택하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피스텔하고 아파트하고의 가격선 그러니까 아파트의 한 전세 가격 정도의 수준 뭐 이 정도의 오피스텔 가격이라고 하면 좀 합리적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의 가격선을 동일시에서 보는 거는 투자를 하거나 마련을 내 집 마련할 때는 좀 피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거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파트 대비했을 때 오피스텔이 전용률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의 84제곱하고 오피스텔의 84제곱하고는 전혀 다른 면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파트의 59제곱하고 가격을 본다든지 면적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가끔 아파트의 84제곱하고 오피스텔의 84제곱하고의 가격선을 보고 이게 좀 가격이 별 차이가 않고 좀 저렴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는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오피스텔도 마찬가지로 아파트와 함께 공급 물량이 많다라는 거는 지역에 좀 가격을 올리는 데 합계가 될 수 있습니다 뭐 택시지구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같이 개발을 하게 되거든요 여기 공급 물량이 너무 많으면은 이곳은 투자를 했을 때 수익률이 좀 떨어질 수 있고요 또 나중에 매도를 했을 때 또는 어떤 수익 실현을 기대를 해볼 때 프리미엄이 좀 형성되기는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현금 흐름을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대출에 대한 규모도 축소가 됐고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금리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수익률과 함께 현금 흐름에 대한 그런 부분 이것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이 오피스텔이 혹시라도 좀 요즘 오피스텔하고 예전 오피스텔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앞서서도 변호사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최근 들어서는 이런 오피스텔의 규제를 좀 세금적인 부분을 좀 완화를 하다 보니 또 하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신축급에 해당되는 것들은 이점이라든지 혜택을 좀 가져갈 수 있는데 예전에 과거의 기축으로 해당되는 오피스텔이라든지 또 소위 말하는 아주 구축에 해당되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바닥 난방이나 이런 난방적인 부분들 그리고 아파트 말고 오피스텔은 편의시설이 좀 떨어지는데 예전 같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지금의 오피스텔보다도 더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식에 해당되는 오피스텔은 조금 거주 형태로 본다라고 봤을 때는 좀 피할 필요가 있다 그만큼 수요가 제한적이고 거의 매수에 대한 욕구가 안 생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좀 매수를 하겠다 그러면 일정 부분 리모델링을 한 그리고 가격이 좀 저렴한 그런 형태의 오피스텔을 매입을 하시면 좋지 않겠냐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 말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려할 점들을 잘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소위 아파트는 웃고 또 상가 그다음에 사무실은 울었다라고 평가들을 하면서도 오피스텔 투자가 좀 난항을 겪고 있는데 이런 지금 흐름 제가 고려할 점과 앞에 여러 내용들 잘 살펴보신다면 앞으로 이 오피스텔 투자 또 기회는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지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 좋 prend있어 편향된 지각질 편향된 지각 모니 waking 편향된 지각 시각 그렇지 reception ик каб reporter especial